방금 소개받은 예비역 공군 중장 김형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KC팩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에서 있었던 4.15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QR코드에 대한 이상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에 지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일련번호가 들어있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거의 똑같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QR코드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언제부터 사용됐냐면요 2014년 법을 개정해서 바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해도 좋다고 한 그 첫해부터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섯 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용됐는데요 2014년 처음 사용될 때는 버전을 1으로 해서 정보양이 적었죠 그런데 지금은 버전 2에 에러코렉션 레벨을 로우로 만들어서 지금은 77자리까지 넣을 수 있는데 실제 넣은 것은 31자리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많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QR코드 사용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법에서는 바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바코드를 가로 안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또 어디서 찾았는지 정보통신용어 사전에 2차원 바코드의 동의어가 2차원 막대부어다 그러니까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또 논리를 빌는데요 이게 중앙선관위가 큰 폐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요 정보통신용어 사전에 2차원 바코드는 암호화가 가능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전에서는요 이렇게 QR코드가 막대부어다 이런 얘기가 없고요 정사각형의 기호다 또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위키백과에서는 엄밀히 말해서는 바코드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굉장히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제가 준비한 거랑 다른데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이거 아닌데 그냥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투표용지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어제는 잘 됐었는데 투표용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용지에는 아무런 기호가 없고요 일련번호만 있어서 절치선을 절치하고 기표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들어있죠 거기 31자리 숫자가 있는데 그 31자리 숫자에 7자리의 일련번호가 있어서 그게 개인 고유 식별 번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QR코드는 암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정보를 넣었을 때는 더 큰 문제점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에 바우코드를 넣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우코드에 31자리 숫자를 담으면 바우코드가 길어져서 못 넣는다고 그러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우코드 이게 31자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든 겁니다 QR코드에 들은 31자리와 똑같은 바우코드를 만들었더니 그 폭이 5.6c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의 전체 폭은 10cm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QR코드가 복원력이 있어서 QR코드를 사용한다고 중앙선관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복원력이 중요하다면 복원력이 높은 로우보다는 미디움, 미디움보다는 하이를 썼어야 되는데 충분히 QR코드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지난 5번의 선거에서 복원력을 계속 로우를 유지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중앙선관위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거 복원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좌측 것은 복원력 로우, 우측 것은 복원력 하이의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스캐너로 해보니까 좌측 이게 지금 완전히 잘 안 된 건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훼손을 시켰어요 전체 면적의 10% 정도 훼손을 시켰더니 복원력이 로우인 QR코드는 복원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복원력이 하이인 QR코드에서는 31자리 숫자를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복원력이 중요하다 그랬으면서 복원력을 하이로 쓰지 않고 로우로 썼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위조방지에 효과적이라고 그랬어요 위조방지가 왜 효과적이냐 각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에 31자리 숫자가 있는데 앞에 24자리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선거구에서 예를 들어서 민경옥 의원의 선거구인 인천 연수구 의뢰에서는 24자리가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한 자리, 두 자리라도 다른 게 나오면 가짜 투표지죠 그리고 마지막 7자리 1년 번호는 같은 번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번호, 번호 사이에 빠진 번호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총 사전투표한 1원보다 큰 숫자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좀 이상이 있어서 재건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표 반드시 압박을 가해서 재건표 바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까봐야 합니다 지금 모든 많은 정보에서 QR코드에는 암호 정보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용어 사진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논문에서 암호화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특히 일본의 덴소 웨이브사에서는 암호화가 가능한 SQRC, Security QR코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비밀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전용 스캐너에다가 암호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국회의원 선고한 이 투표지에 거기에 우리의 주민번호가 들어있다면 나중에 기표 정보를 스캐닝해서 기표 정보와 우리 주민번호가 함께 나타나면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기 때문에 비밀 투표의 원칙, 즉 헌법을 위반한 대단히 엄중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에 바코드를 사용하겠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부터 QR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다 거기에는 아무런 비밀 정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그들의 주장이고 우리는 이제 진실을 밝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참가하신 모든 패널들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 특히 NSC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와이트 해커라고 그러죠 선의의 해커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금년에 사용된 투표지, QR코드에 과연 스택 아너그라피, 즉 암호 기술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들어갔다면 어떤 정보가 들어갔는지를 밝혀내므로서 202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4.15 총선의 부정을 밝혀내는 한번 대미를 장식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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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